남자 결승 경기 좀 더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참가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1레인 세븐틴 자 세븐틴이에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세븐틴이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1레인 B1A4 자 역시 B1A4도 제일 잘 뛰는 선수를 맨 앞으로 1주자로 내세웠어요 3레인 킨탑 킨탑의 리키고 4레인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팀이 방탄소년단과 세븐틴은 이번에 처음 출전한 팀이거든요 2선수승 무서운 팀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틴탑이 어쨌든 호흡이 예전부터 잘 맞춰왔기 때문에 틴탑과 B1A4가 가장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3레인을 예상하셨고요 한 팀만 뽑는다면요 2,3레인 중에서 틴탑 B1A4 T2,3레인 중에서 틴탑 B1A4가 2,3레인지 0,3레인지 3레인지 중에서 틴탑 B1A4가 자 다음 3레인 자 진영군 진영군 B1A4 B1A4 앞서 나가는데요 자 틴탑 열심히 뛰어갑니다 세븐틴 자 진영군 자 마지막 B1A4 자 공찬이에요 자 일어나지 마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일어나지 마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공찬 느려요 아니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정국 선수 마지막 앵커거든요 정국 선수 마지막 앵커거든요 와 방탄소년단 자 2변에 2변 또 2변입니다 방탄소년단 마지막 동북 자 유니언님 앉으시고요 와 이런 수가 야 방탄소년단이 유니언님 전문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실수합니다 저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틴탑 꼴찌했어요 아 그래요? 1분 9초 저기요 금메달로 에이핑크와 틴탑을 예상하셨는데 틴탑 꼴찌했고요 에이핑크 실격당했습니다 오늘 경험에 저자물씨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해설도 교체되는 해석 교체의 끝판왕 잠시만요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이 첫 출전이 공찬이 네 전국이 짜둥으로 방탄소년단이 그것도 아까 초에서는 2등으로 겨우 결승에 올라왔는데 우승을 했어요 59.91로 1등 금메달을 확보합니다 방탄소년단 1위부터 3위까지요 기록이 59초 안에 들어왔어요 선수들의 기량이 이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 새로운 신인들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